종교개혁 시대 그것이 이른바 성상숭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상숭배라는 것은 신앙을 시각예술화한 그 예술품 자체가 어떤 신앙적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미신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마치 종교개혁을 하는 심정으로 또 우상숭배를 타파하는 심정으로 성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예술 또 시각예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인데 그 통로를 마치 하나님으로 신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초기에는 성상 또 시각예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탄압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틴 루터나 유한 칼빈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 있는 이른바 성상들, 시각예술품들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유한 칼빈의 교회 같은 데서는 십자가조차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물론 종교개혁 초기에도 위대한 신앙 예술가들은 있었습니다 한스 홀바인 같은 그런 예술가들이 여전히 신앙을 예술로 표현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매우 훌륭하게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었지만 시각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개혁 초기는 오히려 중세보다 더 암흑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신앙과 우리의 삶과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나서 프로테스탄트의 이념,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그림으로 표현한 분이죠 이분의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술의 형태로 아주 잘 표현한 분입니다 특별히 렘브란트의 성서관, 신앙관이 잘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려면 카라바조의 것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와 천사라는 그 작품인데요 카라바조의 마태와 천사를 보면 그 구도가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위에 있고 마태가 아래에 있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또 천사가 아주 분명하게 마태에게 나타나면서 무엇을 적어야 할지를 손으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시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카라바조의 마태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 천사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다리 하나는 접어서 의자에 올리고 다급하게 그것을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게시를 듣고 게시를 하는 천사를 의식하고 오로지 카라바조의 마태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천천히 말해주세요 제가 쓰기 바빠요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카톨릭 민중들이, 카톨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서관일 텐데 렘브란트는 그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선 구도가 수평적이 됩니다 마태는 천사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숙고를 하고 있죠 왼손을 보면 턱수염에 왼손을 넣어가지고 숙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마에는 카라바조의 마태는 후광이 있습니다 성자나 위인들을 나타낼 때, 거룩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 후광이 있는데 렘브란트의 마태는 후광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마에는 질끈 동요맨 그런 끈이 있죠 예전에 이상하게 고시 공부한다면 머리에 이렇게 질끈 끈을 둘러맸는데 그것처럼 질끈 끈을 이마에 둘러매고 또 바로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키아로스크로라는 기법인데 강조하고 싶은데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의 이마가 매우 빛나고 있습니다 고민한다는 거죠 무슨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숙고한다는 거죠 천사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의 뒤에서 조용히 그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마태는 그 천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천사는 있고 하나님의 개시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개시가 인간의 마태의 숙고와 성찰과 고민과 그리고 해석과 만나서 성서가 비로소 쓰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렘브란트가 위대한 신앙 전통 위대한 시간 예술의 전통을 만나서 어떻게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가지고 예술을 정립해가는 것인지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의 신앙 경험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매우 잘 표현한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에서 나온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온 미술사 사전을 보면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 렘브란트는 개신교 미술 전통에서 최고의 예술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흔히 영어식 표현은 그 사람은 최고의 예술가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중의 한 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쓸 정도로 단정을 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silence 위대한 한국폭 outdated pop